오늘 우리가 리뷰한 아이템은 바로! 치킨과 떡볶이 2인 세트! 혼자서 가는 풀가득!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권남훈이라고 합니다. 신청해주셔서 섭외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한 친구분이 예전에 한번 저희 채널에 나왔다고 감자탕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볼버스라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인데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여기 와서 같이 먹고 싶다 형님이랑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일단은 그러면 음식부터 저희가 깔고 한번 더 디테일한 거 지레인답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떡볶이랑 치킨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죠? 그렇죠. 이걸 평소에 두 분이서 드신다고? 둘이서 먹을 때 항상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. 혼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팀브라더스 이거 가능 불가능이 막 푸드파이터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궁금증을 또 해소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. 일반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. 시끄럽고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요런 생각이 들새 남기거든요? 오늘 요거 드시고 뭐 여유가 넘친다 하시면은 라면이나 햇반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. 키가 얼마죠? 183에 90kg 정도. 키는 저보다 좀 더 크시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살치킨과 떡볶이 조합. 팀브. 뭐부터 드실 겁니까? 일단은 국물에 찍어 먹어야죠 치킨을. 나름 부드럽지 않아요? 음. 음. 나머님 운동 좋아하세요?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막 무릎 수술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아. 두렵더라고요. 무릎이 어디가 안 좋아요? 무릎이 이제 연골 절제를 한 세 번을 해가지고. 아유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사실 이제 아파서 운동 못 한다고 한 사람한테. 아. 나약하시네요. 변명입니다 하는데. 하이라 안 하길 잘했네요. 근데 183에 90kg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싸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요즘 또 너무 막 저도 이제 기타를 치고 하는데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뭔가 이미지가 약간 여리여리하고. 슬림하고. 지금 요즘 시대가 되게 슬림하고 그런 남자들을 많이 찾는 시기인데 존보해야 됩니다. 수식하세요? 다 팔았습니다. 용기 있네. 아 이게 되게 하락장 오기 전에 팔았던 거여서. 벌었어요? 벌었죠. 죄송합니다. 존보하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. 존보 아니구나. 그래도. 탈출하셨습니다.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? 이 조합이 사실 옛날에 허니꿈보랑 엽떡 조합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물론 맛은 좀 다르겠지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치킨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다는 게 3, 4년 전부터 굉장히 트렌드 리포트에 보고될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. 나름 이게 소스도 두 개 주우니까 이제 찍어 먹을 수 있는 게 세 개가 되잖아요. 약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얼굴 상을 딱 봤을 때 미시카 스타일이거든요.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. 맛있는 것도 좋아하시나요? 소스 잘 따지시고 구분까지는 하진 않는데 조합이랑 같이 주면. 네 아주 좋아해요. 지금 상이 어떤 느낌? 송시경 씨 약간 상이 있어요. 아 너무 좋아요. 송시경 씨는 좀 맛집 그 상이에요. 네.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신데 그게 20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오케스트라 데려와서 찍는 게 한 10만 20만 원 나와서 현타가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유튜브의 섭리입니다. 친분은? 떡볶이 계속 두세요. 말씀이 좀 많으시네요. 떡볶이가 떡이 되게 굴네요.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죠? 이런 적금 맛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4차 사전 생명이고 코인도 하고 NFT도 많이 하는데 이런 먹거리도 과학이 접목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돈 떴다고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두기 전에 한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은 했어요. 모든 튀김 정도는 하나 또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영상들 보면 쉬운 것 같은데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. 저도 요즘에 좀 양이 줄어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. 왔다 갔다 해요 진짜.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죠? 그러면 라면은 보통 몇 개 드세요? 밥 안 먹으면 무난하게 두 개?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되게 조용히 먹거든요? 보통 이제 막 유난 떨면서 먹지 않으니까 별로 안 먹는 줄 아는데 저는 유난 떨지 않고 먹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 알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말을 한 마디나 안 하고 참여요.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은데요? 엄청 적지는 않죠? 든든한데요 지금? 떡볶이 아직 많이 남아서 관건이 네. 저는 몇 퍼센트 모르세요? 어떠세요? 치킨은 쉬운데 떡볶이 다 먹는 거는 좀 그럼 배부르긴 하겠다. 그래도 먹어보니까 두 명이서 먹는 것도 되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. 입 짧거나 이러면 충분히 두 명도 괜찮을 것 같은 양인데 여자친구분 있으시라고 하셨잖아요. 여자친구분 좀 적게 드시는 분? 디저트 배가 좀 커요. 이런 건 조금 없고 빵을 끊임없이 먹는 영상 올랐잖아요. 친혼여행하고 네. 미쳤습니다. 약간 좀 그런 뭔가 빵을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요. 그래서 좀 공감이 좀 많이 캤어요 저는. 최소 50% 이상은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. 여성분은 빵빵빵 남자면 고기고기고기고기 아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동지를 만나기엔 반갑습니다. 저 또 빵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? 놀라웠어. 아니 무슨 좀만 사면 몇만 원이 그러니까 아 저 제주도 가서 빵 먹는데 뭐 많이 먹기도 했지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3, 4만 원이 계속 그 돈이면 고기 먹지 않습니까? 그 지금? 넣으면 상관에서 다 구워가지고 뭐 막 빡빡 뭐 많이 먹었으면 그렇다고 빵은 신한테 말 같네 근데 뭐 잘 먹잖아요?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? 떡은 좀 막 썰 것 같은데요? 지금 좀 힘드세요? 한 75, 80? 배가 막 터질듯이 드시대요? 아니 그건 안 쪼. 보통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? 전 어릴 때부터 약간 못먹고 자라거든요. 아 매일 다 먹었네요? 치킨은 다 먹었는데 떡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하다보니까 저보다 더 빨리 먹는데? 아니 아까 뭐 경쟁하는 건 아닌데 치킨 비워지는 속도 보니까 역시 꾸준하게 촬영을 하시는 분은 다르다 티비지 않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사람도 오늘 헷갈릴까요? 봄 오늘 왜 오른쪽에 앉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? 때때로 다르지 않아요? 자리는 제가 항상 여기 앉고 원래는 오른쪽이 주인공 자리예요 뭔가 오른쪽 앉으신 분이 텐션이 좋으면 또 영상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좋아해요 또규식님? 그분 뭔가 신나서 좋아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편집에서 빼세요 개구분이라고 하시니까 느낀 게 아는 형님이 노래를 하는데 발음이 의와 어 사이의 그런 특이한 발음일 거네 내 맘 가져간 사람을 가져간 사람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몇 번씩 녹음하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뭔가 좀 서울 사람들이 이런 거 녹음하는 것도 좀 편하긴 하겠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경상도분들 중에 그 억양을 절대 못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센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실제로 지방 내려가면은 요즘에 웬만한 지역은 서울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경상도는 아직까지 서울말 안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진짜 찐득하게 녹아지는 사람들 20년 지나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서울말을 따라하지 마시고 경상도 노래나 이런 걸 만들면은 경상도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이 또 업종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위주로 행사 뛰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어 발라드 그렇게 부르면 좀 바뀌게 발라드예요? 넉도 이제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배부인데? 이게 딱 우리 예전에 가능 불가능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컵라면 가능하세요? 가능하세요? 아 저는 안 돼요 전 들어갑니다 역시 크리에이터는 다르다 아 아니 근데 내지는 다르다 아니 안 먹어 야 안 먹어 좋아하도록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 굿 다 사 먹는 게 슥슥 아니 아니야 오 여기서 끝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찐브 드셔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늘 사실 제가 양이 좀 적어 보여서 밥을 준비해놨었어요 근데 이걸 안 먹는 게 그 정도는 아닐까? 저는 어땠냐면 밥 먹고 좀 더 먹은 느낌 굳이 더 먹으려야 되나? 저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먹는 걸로 보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더 먹으면 좀 힘들다 예전에 저희가 가는 기간은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 끝나고 기분이 좋고요 메뉴 선정 탁월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출연해 주신 나무님 따뜻한 응원과 테크를 부탁드리고요 인스타 여기 끌고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또 다양한 노래나 이런 관련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 몇 년 안에 국티비 나올 거니까 이거 보신 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화이팅! 화이팅!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해요 사랑이란 달콤한 말에 숨어있는 오묘한 얘기 발매나는 그냥 요글래 쓴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랑이란 달콤한 말에 숨어있는 오묘한 얘기 동화 속에 사랑이란 말에 숨어있는 오묘한 말 사랑이란 말을 대신할 여러가지 생각했지만 돌고 돌아보니 남은 건 대콤한 사랑의 맛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느린 발걸음일지라도 한 걸음씩 다가올 수 있겠니 사랑을 모아 감정을 담아 마음 한켠에 피워둔 꽃을 선물할 거야 용기를 모아 오늘은 꼭 전해줄게 너란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사랑이란 말에 숨어있는 오묘한 말 야 사인받아 예